그래서 저희가 시상할 베스트 스테이지는요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과연 어떤 아티스트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될지 그럼 경원씨가 발표해 주시죠 그럼 제가 발표해 볼까요? 여러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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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마마 베스트 스테이지 수상자는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오늘도 연말에 마마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베스트 스테이지 상인데 베스트 스테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해준 몬베베 그리고 베스트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해준 몬베베분들 K-POP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몇 개월 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데요 사실 환호성 없는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가수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무대를 할 때 그래서 공연할 때 콘서트 할 때 여러분들 환호성 생각하면서 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날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와우 사랑하! 사랑했고! 사랑해! 사랑해! 다음은 댄스 퍼포먼스 그룹